신명기 13장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인 너의 가운데 나타난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의 하나님 요가께서 너희가 너희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애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요 너희를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요하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만약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깨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는 너를 그 종살이 하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요하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니 너희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만약 네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주워 살게 하시는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 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이런 가중스러운 일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었음이 밝혀지면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러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 그 성에서 빼앗은 것을 다 거두어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과 모든 빼앗은 것들을 너희 하나님 요하께 번제로 모두 다 들여라 그곳은 영원히 폐호로 남아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심판당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너희 손에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요하께서 너희에게서 그분의 그 무서운 진로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극료를 베푸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너희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요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너희에게 명하시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의 자손이니 죽은 사람을 위해 너희 몸을 상하게 하거나 눈썹 사이 이마를 밀지 말라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요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요하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이 되게 하셨다 가증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든 먹지 말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들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굴그스름한 사슴, 사념소, 야생염소, 영양, 사냥 등이다 굽이 둘러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가운데 너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낙타, 토끼, 어설이다 그것들은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는 부정하다 돼지도 부정하니 이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거나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물속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결한 새는 어떤 것이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독수리, 솔개, 검은 솔개, 매, 세매, 그 외의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정, 헛간, 올빼미, 갈매기, 세매 종류,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거위, 독수리, 물에 잠기는 까마귀, 학, 황새 종류 후투티, 박쥐 등이다 모든 때로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니 그것들을 먹지 말라 그러나 정결한 새는 먹어도 된다 이미 죽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너희 성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에게 주워 먹게 하라 아니면 이방 사람에게 팔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다 어린 염소를 그 어미에 젖에 삼지 말라 배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것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애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만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너희 11조를 은으로 바꿔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 은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되 소, 양, 포도주, 다른 종류의 술 등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사라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라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내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 몫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은 내의 사람과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과학과 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신명기 15장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꼭 좀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경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꿈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이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삼가 나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라 빚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지질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두어라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의 힘을 이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숨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는 놓아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장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 만일 그가 내게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 송곳을 가져다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평생에 내 종이 될 것이다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내 종을 놓아주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라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내게 품꾼의 두 배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내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따로 구별하라 내 소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를 식히지 말고 내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은 털을 깎지 말라 해마다 너와 내 가족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선택하신 장소에서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만약 소와 양이 흠이 있어 절뚝발이거나 눈이 멀었거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마라 너는 그것을 내 성 안에서 먹으며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 모두가 먹되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먹어라 그러나 너는 그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처럼 바닥에 쏟아보라 10편 64편 하나님이여 내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적들의 협박에서 내 목숨을 지켜주소서 악인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란으로부터 나를 숨기셔서 그들은 자기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 오진 말을 화살처럼 겨누고는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쏘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순식간에 쏘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으로 똘똘 뭉치고 덫을 숨겨놓자며 아무도 못 본다라고 합니다 또 죄악을 깨하며 참 부지런히도 머리를 굴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쏘시면 그들이 순식간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 혀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테니 말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를 믿을 것이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진행하는 시간